여름철 호우나 태풍시,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! 산행이나 캠핑은 절대 안 돼요. 갑자기 비가 쏟아질 경우에는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. 침소 위험이 있는 낮은 다리는 절대 건너지 말고 통행 중 고립되었다면 119에 신고합니다. 지하공간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는 경우 즉시 대피하고 차량 확인을 위해 지하주차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 대수로는 미리 점검하고 비가 많이 올 땐 물고 점검을 나가지 않습니다. 안전한 여름을 위해 우산을 챙기듯 안전수칙도 챙겨주세요!